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지수입니다. 오늘은 논술의 몇 가지 요령과 90일을 강조해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험이 9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 긴장과 불안, 초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도전하는 미래 불안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불안과 긴장, 초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순진 난만한 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된 성공을 꿈꾸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불안이 엄섭해 올 때는 이렇게 되뇌이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주 멋지게 해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를 믿어. 파이팅!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남은 시험 여정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교육학 논술을 하면 흔히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이 어려운 점은 첫 번째, 암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선대형과 달리 논술 시험에서는 암기한 내용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암기하지 않으면 공허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구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뼈대를 잘 세우는 거죠. 각 영역별로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행정학 등등의 영역별로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답안지에 쓸 내용만큼만 기억하는 것이죠. 어차피 많이 기억해봤자 답안지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정도의 내용만 쓰고 나오겠다 하는 정도 간단하게 한 두 줄이나 세 줄, 한 줄에서 두 줄, 세 줄 정도로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암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길 때 논술이 걸리게 되는 거죠. 논술에서도 한번 어려움을 부딪힙니다. 논술을 잘 알려면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내용을 문제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논제 파악부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논제 파악의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논제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말 뜻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문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의미하는데 출제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문제를 질문 형태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질문 형태로 바꾸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문제 의도가 쉽게 간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 뜻이 어려울 때는 쉬운 말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가장 쉬운 말로 문제를 바꾼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논제 파악이 다소간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개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개념을 논술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개념 이해가 부족하거나 두 번째는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절히 적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개념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식 기출된 사례형이 있으면 객관식 기출 사례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사례형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던 여러분들은 다시 사례를 뒤져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념을 논술 문제에다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개념을 활용할 때는 개념 활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익히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재진술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남에게 설명하듯이 머릿속으로 재정리해보면 개념의 적용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논집하기 잘 안 되고 개념적이 어려운 두 가지 공통점은 문제를 자주 다루고 문제를 많이 접해볼수록 좀 더 쉬워진다는 것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런 점에서 9, 11월 모의고사반은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답안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논술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논술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모델링 할 만한 답안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해서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득력 있게 글을 전개하는 것인데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실제적인 답안, 만점 답안을 잘 접해보고 그 답안을 모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우리 여기 노랑진 소음과에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개조식으로 답안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못하는 겁니다. 개조식 답안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지만 모범 답안은 아무나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답안을 써낸 것이 만점 답안에 맞는지를 그 방법과 내용을 분명히 익히고 그대로 모방해서 적용해보면 답안 작성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서론이나 결론 쓸 때 10분, 15분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술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모범 답안을 모델링해보면 논술 서론과 결론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틀을 익히고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논술 답안도 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 11월 실전모의고사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9, 11월 실전모의고사반은 작년 2017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역별 문제풀이 반에서 80%의 적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의 적중이유로 이어서 실전모의고사반에서는 100%의 적중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논술 주제가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주의 논점도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출제 형태의 변화도 안내된 대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100%의 적중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1월 논술 실전모의고사반은 제가 모토록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적인 만점을 예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적인 만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우고 실제로 만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총 54회에 굉장히 많은 양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핵심 정리도 2회를 하게 되고요. 참석도 11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월 모의고사반 전체적으로 90월 실전모의고사 8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11월 최종 모의고사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반이 2개인데 월화반과 1호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월화반과 1호반의 내용을 보시면 월화반과 90월 월화와 1호 1반 1호 1반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대만 조금 달라질 뿐이죠. 시간대만 좀 달라지고 내용상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월화반은 9시부터 1시까지이고 팀별 암기를 또 진행합니다. 이 팀별 암기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시간대에 맞으면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 3회 모의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 3회 모의평가는 월화에 3회 정도의 모의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고 제한된 6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건 모르건 실제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보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고 또 부족한 분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개별 첨삭 8회입니다. 직관 같은 경우는 서면 4회, 대면 첨삭 4회 총 8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인간 같은 경우는 서면 8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시 5월은 이렇게 월화반과 1회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월은 월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은 3주 9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 내용은 요일만 다룰 뿐이지 시간과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두 개지는. 그다음에 특별 보너스가 있는데요. 압축코드, 핵심 압축코드 특강 11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특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압축코드 특강 그때는 유료인데 유료를 시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모의고사 인강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기 총 모의고사가 46회분이 제공되는데 이 46회분은 주 3회 모의고사 24회와 작년 모의고사 22회 총해서 46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주 1회 모의고사를 평가하게 되고요. 나머지 회분은 작년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인강을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모범 답안,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기출 모범 답안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교재는 9, 10월은 핵심 터치 1, 2, 3이고 10월은 압축코드로 전체를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강의 특징은 적중률에 도전하는 모의고사와 그리고 9월부터는 학계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 동향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만들 것이고 핵심만 딱딱 지적해 드리는 핵심 콕콕 간단하게 뭘 써야 될지 간단하게 핵심 중심으로 2회에 걸쳐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9, 10월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11월은 핵심 압축코드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총 2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그냥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보통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 유형이 바뀔 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신유형의 논술 문제를 준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계 동향을 반영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중요도를 체킹하는 별표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 끝내는 논술 스킬 수업 진행 첫 시간에 간단하게 1시간 정도만 강의를 들으시면 논술 만점 비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합격이라는 것 그것도 높은 점수로 최고 득점으로 저는 수습하기를 원하는데 최고 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의가 끝나고 시험 후기담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후기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역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문도 잊지 않고 쓰고 정의의 근거 문장 연습한 대로 작성하고 비록 늦게 참석했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강으로 듣든 직강으로 듣든 거의 제가 설명해준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제의 모범 답안처럼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작년 분들의 합격생들 평균 점수로 보면 16에서 19점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득점하는지를 알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을 간판 다음에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적중률 100% 정도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쪽집게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항상 출제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동향을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합격한다. 나는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면 합격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선생님 머피가 그랬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합격을 꿈꾸시고 합격한 바 그대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